양세찬이 사귀자면? 당연히 사귀지 전소민이 사귀자면? 나도 좋아 전소민이 사귀자면? 나도 좋아 본인의 보물 기로는? 양... 본인의 보물 기로는? 양... 본인의 보물 기로는? 본인이 올해 가장 바른 소원은? 바람? 유 seamless 정권의 보물 기로는? 정권의 보물 야, 내리세요 내리셨어요 우리는 가세요. 우리는 떠나세요 정북인가 정북이 될 거에요 정북인데 정북지 이런 선상의 신탁하셨다 플라우드가 메시가 한숨에 있네 준비 준비 준비